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직속 신지혜 세시대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 결국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3일날 자진 사퇴하게 됐습니다. 12월 20일에 영입된 이후에 거의 2주 만에 사퇴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강경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신지혜 씨의 영입을 두고 특히 2030을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신지혜 씨가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 이렇게 봅니다. 신지혜 씨는 자신의 사퇴와 함께 이준석 씨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신지혜 씨의 사퇴 입장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시대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신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세시대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에서 사퇴합니다. 12월 20일날 오로지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다짐 하나로 세시대준비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르고 2차 카이를 이삼는 무리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 일만은 막아야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민들부터 180석을 부여받고도 아무런 개혁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쏘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는 저를 벤절자라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진영에서는 저를 페미니스트라면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믿음 하나로 윤석열 후보를 향한 지지활동을 묵묵히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온 저에게 더 강한 저항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습니다. 후보와 공식적인 환영식을 하고 캠프의 공식적인 직함을 받아서 활동하는 저에게조차 사퇴하라는 종룡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준석 대표의 조롱도 계속되었습니다.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의견과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함께할 수 없다는 폐쇄적인 생각으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 하락이 모두 저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지의 한 사람이 들어와서 윤석열 후보를 향한 2030의 지지가 폭락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뭘 하셨습니까? 최고위원회 반발에 자리를 뛰쳐나가고 성상납 논란으로 열린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은 윤석열 후보에게 선거운동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당대표 맞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바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MB 아바타라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썼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런 공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말 윤석열 후보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을 수십 번씩 찔러서 무참히 살해한 가해자를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권력형 성폭력을 저저고도 뻔뻔히 2차 가해를 한 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도록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자리를 내려놓으며 정권교체를 위한 조직체신이 필요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오늘 직을 내려놓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살해와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약자가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꼭 대통령이 되셔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성폭력 무고죄 법안 공략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지혜 씨가 그만두면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신지혜 영입건으로 상당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출마 수련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에 제대로 제가 지켰는지 참 돌이켜보게 됩니다.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제가 2030의 마음을 세심히 읽지 못했습니다. 오늘 신지혜 부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애초에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것은 바로 제 잘못입니다. 특히 젠더 문제는 세대에 따라서 시각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기성세대에 치우친 판단으로 청년세대에 큰 실망을 준 것을 자인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뼈아픈 겁니다. 저희 세대, 윤석열 후보하고 제가 동갑이기 때문에 저희 세대가 생각하는 젠더 문제하고 이렇게 젊은 분들이 생각하는 젠더 문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보통 저 세대가 잘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이 방송을 행여라도 2030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완전히 젠더 문제를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가 생겼구나. 그렇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젠더 문제는 세대에 따라 시각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기성세대에 치우친 판단으로 청년세대에 큰 실망을 준 것을 자인합니다. 이것은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사과문도 계속됩니다. 대통령은 사회 갈등을 증폭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치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권교체를 위해서 제가 대선 후보로 나선 큰 이유입니다. 앞으로 기성세대가 잘 모르는 것은 인정하고 청년세대와 공감하는 자세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성세대가 잘 모르는 것은 인정하고 청년세대와 공감하는 자세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국민께서 기대했던 윤석열다운 모습으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아주 진솔한 그런 신지혜 시와 관련된 영입 파동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2030에게 준 아주 진정한 의미의 그런 사과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